아 아 아 아 사막 다 끝내고 오늘 공포게임 할 거에요 에 그 이건 이제 푸딩 님이 좋아하는 게임 이어 같고 저한테 해달라 그랬던 거에요 아 그래서 사막을 빨리 깹시다 깨고 내가 보여준다 탄산 좀 주세요 흠흠 공포게임 할 때 알림 보내주십니까 아 그냥 나중에 유튜브로 올라가면 그걸로 보세요 그게 맞겠다 에 뭐 이렇게 님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됩니까 예 에 대답을 허세요 건방지게 어디서 알림 보내달래 예 지가 쳐와가지고 볼 것이지 싸가지 없는 시청자 건방진 시청자 시작합니다 음 음 여기로 가면 되니? 네 그 동굴 검은 어두운 곳으로 가시면 돼요 오른쪽 아니 이 우신 안는데요 뭐야 이 새끼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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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새끼 나 왜 포지션이 없는데? 소확룡 잡고 나서 그 상태니까요 운기 조식을 안 했으니까 운기 조식을 안 했다 쏘까나 소확룡 변신하만 껴보신게 공쿠냉이한테 저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공략 봐도 걱정 없겠네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저기서 끼는 거예요 법술재정비에서 응 응 특성도 다 찍어야 되잖아 그냥 다 초기화 시키자 그러면 금술로 안 쏘고 간다고요? 안 쏘고 쭉 밀 거예요? 아 그건 맞네 그니까 법술정비로 가세요 오른쪽거 소확룡 그 정보가 전방 오고 그 옆에 있는 거? 어 이게 소확룡인데 소확룡 나를 고통줬던 소확룡 나를 고통줬던 소확룡 일루에서도 갈 수 있어요 동선 남기자네 5 넌 넌 너무 건방졌어 퇴워스 퇴워스 정갈, 정갈 잡아야겠다 옆에 정갈 뒤에 얘가 패턴이 독적대왕이라는 게 있어 퇴워스 오우 이 새끼봐라 어이씨 뭐야 어 영롱 4단 주자 어떤 놈이요 어떤 녀석이지? 어떤 녀석이 자 플레이 타임 늘리는 수자지 어디로 가야되니 여기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오라 위로 올라가오라 부적대 빼야돼 나무 좋아? 부적대 퇴워스 퇴워스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시간 내가 방송하면서 어떻게 방송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근데 너무 길어지면은 분배를 잘 해야겠지 어? 다시 올라와요 어 방송에 시간 분배를 잘 해야돼 그래서 오늘 그 독적 대왕 이라는 놈은 특별히 제가 공략을 보고 좀 빨리빨리 해서 잡고 그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부자처럼 행동하지만 시간부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내일 오전에 그니까 지금 아직 12시 안 남았죠 내일 오전에 9시에 또 베테랑 2 영화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 그것까지 하려면 좀 빨리빨리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뒤로 빠꾸치고요 오른쪽 아니 저 저 반들이 있어요 응 어 이번 연도 진짜 영화관 많이 가긴 하네요 어 데드풀 에일리언 로물루스 스픽노이블 베테랑 2 까지 왼쪽 우수 우수 계속 내려가야 돼 밑에 부수에 떨어뜨리는 거 어 맞은데 버츰 마자 왼쪽 길이셔서 맞나 모르겠네 예 내일 자방송에서 또 베테랑 다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구만 여기 너무 어두운데요 스핑루이블은 굉장히 볼만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베테랑 보고나서 영화관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때 이제 스피크노이블을 보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였다 스피크노이블 악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사이의 길이잖아요 사이의 길이잖아요 이거 형 혼자 했으면 10시간 걸렸겠다든지 스피크노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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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 스피크노픽 오케이 오케이 스피크노이블 어디고 저 팔개가 홀렸나 미연한 곳 얼른 가 미연 Frederic 바우она 배가 도착했어. 셋째 언니 혼남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서두르세요?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요 버르장머리로 오늘 제대로 고쳐줄까? 아이참 언니도 용서하세요. 신랑이 도착했어요. 내가 늦었구나. 오래 기다린 내 동생들아.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대내던 분이라 왜 잘생긴 남구님인가 있는데 이렇게 추한 돼지 새끼가 왔을 줄이야. 생김새는 확실히 좀 못났지만 어머니 엄마가 좋아하면 그만이지. 못나긴 했지만 전에는 그래도 꽤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 저자를 잡으라고 어머니 갑옷까지 썼으니 꽤나 애 먹었었지. 둘째 언니는 부지런하시기도 하시지. 좋은 물건을 잡았으면 동생들 먼저 맛보게 하지도 않으시고 성격도 참 괴팍하구나. 어머니가 꿈에 그리며 시집가고자 했거늘 털끝 하나라도 건들리면 우리가 무사할까 싶더냐? 저자에게 시집간다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저흰 평생 이런 괴기한 곳에서 지내야 하지 않습니까? 너조차도 얌전히 있지를 못하는구나. 보고 싶으면 앞에 가서 보거라. 동생들아 아직 맞절도 안 했는데 이리도 급히 신랑증이 질린 게야? 그저 어머니가 수련해 사용하는 정원일 뿐입니다. 저흰 쓸데없는 말다툼은 하지 말고요. 언니 사람은 언니에게 맡기겠어요. 오늘라 수고했다. 어머니 늘... 늘... 뭐할게... 너무 말이 길어. 으흠흠흠 이를 위해 너무 잘한다. 그녀가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한 번은 여전히 기억될다. 그리고 그 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녀는 성장의 성장은 무슨ột지? 고통하지 못하면. 그녀는 자신이 많이 잘생겼다. 나는 그것을 안고 싶다.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따라할 수 있을까. 이것은 기회의 필요가 변함이 있습니다. 姐姐 您我當時都未出生 不曾經母親用過的情 自然 也參不透她今日的痴心 師伯那邊 走一步看一步吧 進來的福分 能多想一日 也是好的 你隨我來 前面電視母親的廊坊 這裡有幾句話 要定住 母親平日也都是好的 唯有吃飯時只愛毒香 말이 너무 길어서 더빙을 멈췄어 還有 別細看他的臉 尤其是眼睛 姐姐 不能再談過 我的話 你可要信心記住了 等待會讓我出去 等待會 準備出現 等待會 很難 오라버니 소찹을 참 오래 기다리시게 하였습니다 할머니다 할머니 천상은 역시나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더이다 돌아왔으니 이제 됐습니다 딸들아 홀레를 시작하라 반대자나 여긴 아닌가 반대자나 여긴 맵 극혐이라고 그러게요 여기 맵이 그렇게 극혐인가 봅니다 어디로 내려가야 하지 아니요 여기가 쭉 뒤따라가신 거예요 여기가 쭉 뒤따라가신 거예요 그럼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면 내려면 여기가 다시 이리와 사실 저는 이제 저 폐는 맛이 좋아서 이 게임을 하고 있는건데 뭔 말이야 미친거 아니야? 아 이 새끼 지겹받게 하네 아니 뭐 누군 죽고 싶어서 죽나요? 아 뭐야 얘 아 아아아 그만해 아 미친 나 얘네들 싹 다 쓸어버릴까? 하나하나 잡고 쓸어버려야겠다 아 건방지네 일부러 저 안으로 들어가네 졸려라 졸려라는 새끼들 어어? 안 돼hhh 안돼아아ㅏㅏㅏㅏㅏ 야ск 아 그만 괴롭혀 그만 그만 일단 빨고 와 아 쌩 아 와 졸라 열받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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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발 자 아 졸라 씨발 택 아 아 아 이리와 다음 벌레들 나오시오 쇅놈의 시끼들 그냥 또 있어? 되나 설마 이거? 어 되네 되네 좋았어 날먹 날먹 좋았죠? 우어어어 우어어어 아 좀 됐어 아 됐다 잡았다 개새끼들 어 이건 이건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잖아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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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좀 잠깐만 전략적 호텔 오오 와 얘 진짜 지겹다 얘 와 진짜 질리게 만든다 사람 잡았다 아 아 다 쓸었어 다 더있나? 아 상자이자 상자 내 뒤에 뭔가 있는거 같은데? 내 뒤에 뭔가 있는거 같은데? 네 벌레 와 진짜 약올라서 안될거 같아 아니 지지는 거의 안올라요 형이 응 한새끼 더 있어 계속 나오는거 같은데 임마들 아니아니아니 됐어 이제 다 잡았어 으흥 으흥 어우 징그러 징그러 아주 으흥 왔던길 아닌가요 여기 응 내려가셔야죠 Do 벌초종 와아 와아 쭉 질러가지고 저장부터 저장부터 쭉 질러요 쭉 질러요 바로 빛이네 저장 워아 와아 너네는 다 뒤졌어 정말로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에서 밟아 놓은건 복잡할거에요. 차 위로 들어가시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반응하시고 좌선 부터 하시고 좌선 부터 하시고 좌선 부터 하시고 길이 어렵기때문에 한마디 설명해야죠 스킵 하세요 좋았어 방금보다 구멍으로 가셔서 보호수 잡으시면 됩니다 두꺼비가 나온다며? 쭉 가시면 됩니다 손을 가지고 있는 두꺼비 시 technique 시는데 sure 그냥 다 두껍아 반가워 오 아프다 이거 차진공격하면 안되겠다 오우 오우 뭐야 에잉? 오우 어제 잡았던 나방보스 똥구녕에 달린 그 찍찍이 손? 부처의 손이 주둥이에서 나오네 전마는 틀어냄어 오우 어? 나...여기 아니지? 아 반 들어갔구나 어제 방송 켜놓고 잤는데 나 때문에 몇 번이나 깼다고? 쏙 갔나 좌선 했는데? 아 좌선 옆...좌선 옆길? 툭 툭 툭 툭 두껍아 싸워보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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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침이 겁나 아프더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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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하 죽어라 부처의 손 좋아 헛둑불 없는 방향으로 가야겠는데요 어디가 길일까요 아 이 새끼 진짜 씨발 멜블를 열어보신데 어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어 이쪽이네 뒤져 뒤 여기라 아닌 것 같은데 뒤뒤뒤뒤 어 이제는 선구가 미러전 할 시간입니다 어 그래 그게 무슨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랑 미러전을 한다 돼지 돼지가 또 나와 어 뭐야 안 된 것 같은데요 어 아니 그러고 안 돼 안 돼 안 받아 안 받아 아니 저기다가 얹어준 거 아니에요 아 이 세 개잖아 세 개 그러니까 저기 500개 미션에 얹어준 거잖아요 아 그래 503개 감사합니다 뭘 안 받아 요즘은 초등학생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왜요 300원이 어때서요 300원 땅파면 300원이 나와요 300원으로 뭐 할 수 있는데 300원으로 라이터 살 수 있어요 라이터도 요즘 500원이야 언제 물가가 올랐죠 선생님 요셉 광고 오른쪽에 방금 있었죠 밀어자 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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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하룻밤 정을 나눴을 뿐인데 내 목숨으로 갚으라고 하다니 넌 아주 바짝 따라다니는구나 설마 나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냐 바보같은 놈 나에게 신의 세진을 생각이나 하지마 뭐야 족밥이네 호호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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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 상관하지 말고 싹 꺼줘. 도망가는 거야 또? 사막은 런 때리는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아? 따라가 있어. 왔던 길 말고 싹 재하신대요. 문기 한번 하시고.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빌마온 죽은 게 아니었냐. 이 모든 건 다 네 탓이야. 이 몸은 이곳에서 즐겁게 살겠다. 다시는 날 데려갈 생각을 하지도 마.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기 왜 이렇게 뛰어내려. 도망가기 왜 이렇게 뛰어내려. 도망가는 거야. 뭐고? 아 고마워요 윤쿵이님 오우 근데 궁수들 없이도 잘 캐시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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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게...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나가야 되나? 저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 보이는데 아닌가? 못가 못가 투명벽이야 갈 수 있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어? 저장? 어? 오 운철 운철세트 음 아 부정세트 방어력 질이네 일단 타운 버스 잡으러 갑시다 아 어디있습니까? 이제 그 지긋지긋한 거미구름 끝난거야? 그렇죠 아우 다행이다 뭐야 으흐 승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막이 난 사막보다 쉬웠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아직 독전대왕을 안잡았기 때문에 뭐야 뭐야 너무 아프다 야 와 진짜 짜증 제대로다 아 아 아 이 새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졸라 거슬리네 애도 너 일로 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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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주장, 주장했어요. 오래된 부부 사이의 과거 일은 무얼 하는가? 설마 잊었는가 그의 원숭이놈이 날 보내 전부 죽이라 했거는 누가 그대를 참아해야지 못했던가?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잊을 수 없는 것은 오라버니가 떠나신 뒤에 제가 언니들의 피와 살 뼈로 여기까지 버텨왔다는 사실을요. 이 원안은 우리의 탓만 아니지. 탓하려거든. 자네 사형이 당순히 고개를 자네 자매들 목숨보다 더 귀하게 했기 때문하니까. 사형은 확실히 참시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지요. 그 후 사형은 후회와 징호가 교차하여 제게 많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기꺼이 그 물건으로 저의 목숨을 연명해 주었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찌 오늘까지 버티 오라버니를 뵙겠겠습니까? 내 사랑 그게 정말 사실인가? 그 물건이 정말 그대 손에 있어? 오라버니... 이 순간에도 오라버니 마음속에는 그 원숭이뿐이네요. 원숭이라니 가당치도 않죠. 빌어먹을 원숭이놈이 어찌 그대만큼이나 이쁘다고 할 수 있겠소?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더 얘기하세요. 제가 듣다가 기분이 좋아져서 어쩌면 자비를 베풀어 그 물건이 있는 곳을 가르쳐드릴 수도 있지요. 이 악랄한 여편네 용기 있으면 그 나이 먹고 아직도 사랑 타령이라니! 웃기지도 않군! 저는 이 동굴에 묶여 매일 기다리면서 항상 오라버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합방 후에 당신을 잡아먹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이런 거지같은 혼례식을 치르려고 하다니 이 노망난 여편네! 퇴! 못먹는 건 오라버니 때문만이 아니라 더욱이는 아이를 위해서지요. 어머니! 어? 여자애는 까무잡잡하니 못생겼는데 누구 자식인지 내 알바 아니야? 오늘 당신이 이렇게 된 건 나랑 알바 없어. 난 단지 그때 자비를 베푼 내 자신이 죽도록 후회가 될 뿐이야. 사형! 왜 이제와! 하마터만 나 죽을 뻔했다고! 얼른이 요괴 할 몸을 좀 쓰러뜨리자! 가서 언니들을 좀 데려와라. 전 평생 원숭이를 가장 증오했습니다. 매번 원숭이놈들이 저의 좋은 일들을 그르쳤지요. 제가 도대체 이런 원숭이들보다 못한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게나 원숭이를 좋아하신다면 이놈의 심장을 파내고 이놈의 칸을 토려내 함께 먹어주겠나이다! 이놈의 칸을 토려내 함께 먹어주겠나이다! 끄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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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우 징그러 오 뭐야 독 미쳤다 오우 쉿 아 아 엇박이네 아 와 미쳤다 이거 오우 쉽진 않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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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작진룩 크으음 오 peaceful 오! 뭐야! 아 개짜진나네 좋았어 어 안돼요 하지마세요 미친 할만거 아니야 이거 완전 아 아 아이씨 어어 이거를 아이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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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뭐 별 미친 거미줄을 다 보겠네 아니 이 거미줄을 맞았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어딨어 이 지발 개같아 할만이야 아이씨 아 가만 안 둬 진짜 못됐다 아 아 아 이거 좀 피하자 아 이거 좀 너무하네 맞아 이거 좀 일루와 일루와 아세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걸리면 안 돼 죽어 아씨 응 나도 도망가면 그만이야 나 응 응 응 아 씨발 와 뿜 나이스 어 victual 라라라 와... 미친... 와... 미친... 와 그만해! 씨바 아아아아악!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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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잉 도망가버릴꺼야 날 상관하지 말고 오늘조차가 사양의 물건을 찾는게 우선이지! 얼른 도망쳐! 난 다 방법이 있으니 말이야! 어? 와... 미친... 졸라징그러워! 도망가! 허... 위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에잉... 와아 karena 와... 옹... 미쳤다 거미바 와... 으어... 하하하하 뭐야 뭐야 어 컷신 컷신 띠용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누가 날 구해준 거지 어떤 여자지? 어떤 여자예요? 둘째구나 아 다섯째 다섯째인가? 둘째인가? 오 그래픽보소 황화관 여기도 길 안에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선양이라서 이제 아마 장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스킬 초기화하고 착군을 갖다 버릴 때가 됐어요 제주 한번 눌러 무기 생겼나 안생겼나? 아직 안생겼잖아 생겼으면 동무기 생겼나 그러던데 제주 무기 제주 위에 위에 뭐야 각소범 각소범 말고 난하봉? 난하봉? 이것도 아니고 그 위에 저거 일반 바타 일반 바타 안에서 개성된다 저거 저거 빨간거 아닌가 안생겼나? 이걸 만들고 만들어야 돼 알았다 뒤로 가봐요 뒤로 가봐요 저거 바타를 만들어야 돼 위에 위에 각소 바타를 만들어야 돼 그니까 만들고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방금 생겼다 밑에 빨간색깔 생겼다 이거 말하는거야 벌레곰봉? 이게 뭐야 차지공격으로 적 명중식 곰봉치를 1스택 소모할 때와 생명치를 다소 회복할 수 있고 자신이 중독 상태일 경우 적에게도 중독 상태가 이야 이거는 그냥 독쓰는 벌레아들한테는 그냥 아주 기깔난 곰봉이구만 곰봉 끝에 금이 달려있네 와 곰봉 끝에 금이 있네 지리는데 스킬 초기화도 좀 하시고 무려 신선급 무기를 만들어 버렸다 자 올 초기화 올 초기화하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다시 태워간다 그렇지 천천히 찍으시고 이제 금지수로 갖다 버리고 이제 마법사로 전쟁하시는거 그리고 근기 있죠 근기 근기도 초기화 됩니다 여기 알비 거기서 벽꽃 다 찍어야 된다 그랬던데 아니 그 영상을 볼까? 영상 보고 찍을까? 아니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3개 다 찍던데? 그 다음에 3개 다 찍어야 된다 3개구나 어 이거 다 찍어야 돼 킁킁킁 흐비태크도 다 찍어야 돼 그리고 일단 벽꽃라인 있죠 오른쪽 라인 오른쪽 라인 맨 밑에 거 빼고 찍으면 돼요 더 많이 맨 밑에 거 차지속도 올리고 elsewhere 1개 더 위에 거 한개 더 찍어야 돼 4개 찍어야 돼 맨 밑에 거 안 찍어야 돼 안 찍으면 돼 찍는 거 아니에요 맨 위에 달릴 수 있는 거 찍어야 돼 그리고 어 피해가 한 명 좋아해 밑에 거 그리고 안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쓰레기 여기 다 찍었어요 끝 이제 근기만 찍으면 돼 오케이 이것도 바꾸라 그랬어 맨 위에 거 쓰라는데 초기하잖아 손죽이 재주행 됐어 이것만 하네 이거 안 하고 뭐 할 게 뭐가 있네 여기 끝 오케이 아 치명타 근기 이거 치명타로 바꿔야 될걸 아마 수행해서 데미지 다 찍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 말고 그냥 그거 다 찍고 그리고 빡고 이런 거 찍으라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게 정지술 마스터하고 분신 마스터하라 그랬어요 다 찍으라고 이렇게? 네 그리고 잔털 잔털 마스터하라 그랬어요 잔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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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거죠 마스터하라 그랬어요 다 찍어? 다 찍어? 네 마스터하라 그랬어요 자 이러면 이제 남는 거 있죠 이거 알아찍으면 돼 굿포인트 예 회피관련 연속수를 찍긴 해야되는데 그거 때리다가 구르면은 연속수를 계속 이어지는 거 어 이거다 어 이거다 이거다 한 개 남았어요 이제 됐다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 폼 착구니까 벽군으로 바꾸시고 이것도 껴야되네 정지술이랑 아 껴야되는구나 그리고 걔도 바꿔야된다 그랬어 그 뭐 홈백 홈백 육성해자고 들어가시고 아 이것도 변신 맘에 드는 거라서 좀 써봐요 그러니까 소방용 쓰레기였던데 응 소방용 쓰레기야 이 새끼 좀 세보이기 기생술 기생술 적금 아웃 근데 난 얘가 얘가 그냥 제일 나은 거 같아 그 처음에 쓰던 새끼 아 적조 적조 왼쪽 거 바꿔야지 정지술로 정지술로 정지술 네 그리고 홈백 육성 들어가봐요 홈백을 홈백을 저기 있네 아홉 번째 네 인마에 누구 닮았는데요? 백목 증인 네 이거 마스터요 이거 마스터라고? 네 많이 올라요 그러면 효과랑 밑에 보면은 저것도 올라가요 기본 표는 어 마스터 되네 재고된 거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백 나스 깨야 되지 빡빡이는 이제 잘 잘 보내줄겁니다 범력이 얼마나 올려나 지금 범력이 형이 320이죠 껴봐봐 이 백목 증인 맨 처음에 있네 15밖에 안올라 15밖에 안올라 그냥 저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거 피해감면 태양금 까마귀를 한개 차갈 경우 효과가 강화될 수 있다 태양금 까마귀가 없어요 아직 안 나왔어 딱 봐도 없어요 태양금 까마귀가 흠 땡균? 네 이제 이대로 다시는 될 것 같아 태잡게 자세 바꿔야 돼 차권이 역권으로 바꿔야 돼 자세 어떻게 바꾸더라 나 까먹었네 왼쪽 하살교야 이쪽 하살교야 이쪽 하살교야 이쪽 하살교야 이쪽 안 되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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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권인가 보다 거꾸러 형도 때려봐봐요 어 맞네 몇 번이네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달리면서 차지를 때릴 수 있어요 이제 쎄네 쎄네 1차지만 해도 그냥 보내버리네 미니깅 오 존나 아파 술 같은거 안 바꿔도 되나? 예.. 플레이스타를 바꿔야돼 에잇, 씨발 터망, 차아아 오, 저 호랑이, 호랑이 뱀 저런거 잡으면 영롱 4단 줘가지고 스펙 올릴 수 있는데 아니, 군신 소환해야 돼 군신은 같이 싸워야 돼 얼마나 세졌나 보자, 군신 하나 오, 정지술도 쓴다, 애들이 어어, 애들이 정지술 써주네 그래, 개패 뿡 오오 잘가지고 아, 술 그거, 그것끼리에 가있다 만원 차는 거 말년 만들어야 돼, 이걸 독적대왕 앞에서 내가 만드는 것 좀 하려고 밥을 주자네, 이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영롱 4단 응 미친 독적대왕 언제 만나 곧 만나게 돼? 까불어? 곧 만나게 돼? 다윗 독적대왕만 잡으면 사막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던데 악명이 자자한 독적대왕 일반 유저들도 보스 하나에 4시간, 5시간을 때려박는데요 아, 이새끼들아 아, 이새끼들아 아, 이새끼들아 아, 이새끼들아 까불어 죽고싶은 개야? 죽고싶은 sy 진짜 아아 진짜 이 ㅅㅂ 아아 얘 진짜 죽여 패벌 아아 이게 또 뭐야 아휴 그거 좀 내 앞길을 좀 막지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앞길이 아니라 뒷길인데요 거기는 기억이 뜨셨거든 아니 일직선이라며 길이 없던데 길이 있습니다 뭔 소리여 내가 길이 없어 갖고 일로 왔는데 뭔 소리 길이 있어 가지고 있는 길에 오른쪽 여기서 애들 다 잡았어 자꾸 막다른 길이라서 내가 일로 돌아온 거야 이게 막다른 길이 있구만요 이게 막다른 길이에요 아니 여기 위에서 애들 잡았다고 이 쌍놈의 새끼야 이건 뭐예요 여기 길이냐 이게 길이냐 이게 길이냐 시야가 너무 좁아요 아 저기도 가봤다고 이 자식아 다 가봤다니까 여기도 다 가봤다니까 여기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문신하라구요 어 저장 어 저장 아 이 자식만 해도 죽을걸요 아 얘네 진짜 짜증 짜증 지대로 난다 우리 아트삭 졌죠 너네 아트삭 졌어 아트삭 보스전할때 택킹 알려드리자면은 저거있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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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나오는데 백목지는 깔고 그리고 분신 소환하고 정신을 걸고 존납해요 그리고 일어나면은 정풍주 한번 쓰고 존납해요 반복 아 이거 기모아에서 때리는거 너무 좋다 네 근데 왜 맞으시던데 달리기도 돼요 이 상태에서 네 뿜 뿜 뿜 뿜 왼쪽으로 쭉 가봐봐요 여기서 그 여기 좌선이 있을거거든요 특성 포인트 한개는 못참지 왼쪽이라 그랬습니다 왼쪽이요 왼쪽 끝에 있어요 쭉 쭉 달려가서 구석탱이로 가면은 좌선이 있을건데 조금 멀리서서 어차피 이게 약간 좌석처럼 끌어들이거든요 써봐요 거기서 간다니까요 가봐요 가자는 이런거 먹어줘야 오우 좋아 쭉 간다 또 쎄고 독적 아니 독적 아직 멀었어요 형 클라스에 너무 독적이어야 독적대왕 아직 아니야? 멀었어요 독적관련 아직 멀었어? 30분 더 해야돼 30분 더 해야돼? 좋았어 차지 중독됐어 기모아가지고 한방에 후대로 패니까 시원시원하니 좋네 잠옵잡기 참 좋다 흐흐흐흐흐 뭐야 이 새끼들 아 이거 좀 맛있어 보이네 막혔어 막혔어 아 아이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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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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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한테 죽을점이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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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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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 닫혀... 아우... 야 이 미친 새끼들 따라오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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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허리병 절반이나 쓰는 게 많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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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털 뽑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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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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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뭔데 왜 와줘 자꾸 건드러 어떻게 어떻게 잠 못만 한 마리씩 잡으라고 어? 아 시발 한 마리씩 끊어와서 잡을 수 있다메 아이 뒤진 잘 꺼내왔네요 지금 뒤진 안오잖아요 지금 뒤진 안오잖아요 잘도 꺼내왔다 잘도 꺼내왔어 아잇 arrang 그 으 텍 à 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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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하세요, 진짜로? 뭐하시는 거예요? 창술이 더 나아! 아니, 이 봉술을... 아, ㅅㅂ! ㅅㅂ! 닥치라고... 아, 너무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닥쳐! 아, ㅅㅂ! 아, 너무 답답하잖아요, 보는데...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약간 고구마 먹는 것처럼... 닥쳐! 속이 딱 막히고... 왜? 왜 이렇게 끊기는데요, 게임은 또? 그만해... 무시하고 가세요, 그냥! 형이 그... 개청자 대하듯이... 슥, 무시하란 말이에요! 왜 개청자한테 또 이렇게 긁히시냐고요, 이렇게... 예? 개청자가 채팅 좋다 치치면 블랙하면 되잖아, 그냥... 가세요, 그냥... 비생긴 다 죽이지... 100%, 못 걸려가지고 픽이는 계속 빨고 있다, 지금... 흠... 스크가가자 한마리만 딱 뻔해, 한마리만... 그게 안 된다니까 인마? 저는 그렇게 안 잡긴 했어요. 저는 다 죽이긴 했어요. 저기서 또 딥 모으고 또 한 마리씩. 얘네는 2차지만으로 죽어요 형. 그걸 아셔야 돼요. 1차지도 죽네. 2차지면. 그렇지 1차지. 1차지씩으로 한 대씩 줘요. 이걸 왜 3차지를 해요. 이루와 이루와. 그렇지. 가고. 해피아 해피아. 이루와 이루와. 아 씨. 이루와 이루와. 한 대씩 한 대 주고. 그렇지. 맞아. 간지려 간지려. 이제 전마사병 끝나죠. 근데 너무 좁다 여기. 여기 베이비. 좁으면 더 좋아요. 군신을 다 뺄 수 있어요. 아아. 백목진이 깔고. 백목진이 가지마. 가요 또 왜. 오잖아요. 백목진이 깔고. props이라. 아Olern.. 아니 왜 패턴원서. 오오오오오 네. hots samsmoo 지ended. 아이씨 Está 0. 때리고.. 때리고 있는데.. 머리 드리밀어가지고 그냥.. liked saying. 아 미친 씨발 존나패 존나패 정풍주까지 쓰고 존나패 그냥 그렇지 일어나면 정풍주 가만있어 이 개새끼 존나패 존나패 개패드패드야 백목진 제대로 깔았으면 죽었겠다 백목진 까려면 까놓으면 오면서 깔아야지 아 조용해 그냥 횡단보도 신호도 안 바뀌었는데 왜 건너지냐고요 아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녹색불이 들어왔을때 건너야될거 아니에요 아 짜증나 아 진짜 옛 거의 동적대왕급이었다 아 짜증나 아 진짜 옛 거의 동적대왕급이었다 아 짜증나 몇가지 기이... 한 범위 5... 5... 5... 나 약 먹어야되지 않냐? 아 그랬나? 으흠흠흠 아 여기 잡몹 진짜 개 짜증난다 역대급 잡몹이야 아 그냥 뛸게 그냥 알았어 왜 잡아요 걔네들 얘네들 잡아야 돼 하다랑 밀면 못 잡아라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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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열받아서 어떡하지 나 미쳐버리겠네 오늘 햄버거 좀 시켜봐 햄버거 좀 시켜봐 그럴때 햄버거를 먹어서 치우러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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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저 갑파 너무 싫어 토악질 나와 진짜 쟤 여기 다 제낄께요 그냥 와 갑파 여기까지 쫓아온거 봐 미친새끼 아니야 저거 와 갑파 더럽다 쟤 아 미친가봐 아휴 힘들다 힘들어 방금 좀 이런거 바꾸는거 없어? 일단은 그러면은 족자를 써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러 갑시다 구초선 만들러 족자를 쓰세요 일단 아휴 일단은 저 여우한테 말 걸어서 약 좀 받으시고 약 처방받아야 돼 지금 형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약을 처방을 받아요 진단지다 랭지매시 하하하하 도세호하스 디 왕허 어 단약 구하기 약 줍니다 도天빈지 쇼치 찰지예지 화진 그리고 연단 천상 신선단 몇개 모았죠? 열다섯개 나있네 생명 치트 싹 다 올려봐래 다섯개 야무지다 피통 야무지다 색이 아 어 으 75원 올랐어 으 나가게 하시고 으 으 으 상품 상품 못 들어왔다 그거는 나중에 만들어도 되고 3 으 으 으 쓰레기 사지마요 빠꾸 빠꾸고 옆에 원숭이한테 말거든 만들고 싶으세요? 원숭이 원숭이 얘는 인사 안해도 돼 상품 상품부터 부처 흡수를 먹을 수 있겠군 자 이거 아까 부처손 묘손 호리병 네 좌우 먹어서 이거는 이제 먹으면은 피가 별로 안 차긴 하는데 공격력이 존나 오른다잖아요 응 버려놓고 저것도 돈 많으니까 사요 그냥 그리고 오 낙가산 낙가산 등나무 하시고 그리고 밑에 저거 담금주 재료죠 밑에 어 소화 좀 사버리고 이렇게 어 이거 사버리고 결합볼도 됐어 그거 사버려 단동총 그리고 판매 판매 파기되는 돈이 많아 그래서 다 팔아야 돼요 저거 다 돈이잖아요 이거? 네 다 돈이에요 이거 이야 돈 많다 다시 5만원 복구했네 이거 안 팔아 있던거야 이것도 다 파는거야? 네 파는거 얘네는 팔라고 있는거에요 걔는 괜찮은데 뭐 쓸 필요 없겠죠 다시 구매할 수 없나? 네 이게 뭐하는거 이게 뭐하는거 고치찹쌀떡이 뭐하는건데 용도는 명확하지 않대요 근데 간직해주는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어디에 쓰는지 몰라요 필요없어요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이거 뭐 안좋은건가? 에벌레 영어 넣을 때 쓴대요 아 저거 필요없대 에벌레 영어? 호리병 승급 호리병 승급 호리병 승급입니다 호리병 승급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저 빨간거 두개 끼는데 호리병 승급 호리병은 기본 호리병이죠 이게 원래 기본 올리는게 맞거든요 그 옆에건 뭐에요? 어 보리온으로 기본 올리는게 맞아요 기본은 풀감 옥 Gawh 로아 curve 때려야 되거든요 두개만 더 먹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담금 여기서 낄게 필요합니다 술은 그거 끼는게 맞는 것 같애 아 잠깐만요 경장 법력 맞죠? 이거 법력 이거 끼고있으니까 에 거기다가 담금 저 빨간거 두개 왜? 봐봐요. 술 마시기 후, 기와 술이 아니지. 별론데. 아니 그 공략이 나와 있는 대로 좀 얘기를 해줘. 빨간 거 두 개라고요. 빨간 게 어디, 이게 빨간 게 이거 두 개 이거? 빨간 거 두 개잖아요. 다른 데 빨간 거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왜 이렇게 화가 많아요, 지금. 열받게 하지마. 제가 3차지 봉순한데 맞아야 돼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금. 그건 하지 마세요. 안 뛰고 있으니까. 갑바도 한 번, 갑도 한 번. 체크해볼까요? 무기는 됐고. 방어구도 만들 수 있긴 한데. 아, 상통. 뿔이 없어서. 뿔 나중에 나올 건가 봐요. 운철 세트 필요 없겠지? 필요 없고, 다른 거 한 번 보세요. 이거 세트 옵션을 봐야죠, 형. 장비 업그를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못 올려요, 빨간 걸로. 제조해서 옵션을 보자니까, 옵션. 이건 바이옥션 안 쓰잖아요. 응. 변신 쓰긴 하는데, 이게 저팔기 옷이네. 변신 쓰긴 하는데, 잘 안 쓰잖아요. 패스. 빙의술 또는 법보. 빙의술이나 법보가 뭐예요? 백목진인이랑 저거잖아요. 풍랑주? 정풍주? 응. 공격력이 증가한대요. 괜찮은데요, 금신? 금신 2세 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것보다 방어력이 더 내려가는데? 강화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갑옷부터 봅시다. 갑옷 지금 끼고 있는 게 저거고. 네 번째 건 뭐예요? 그냥 끼고 있는 거구나. 어, 저거 끼면 되겠다. 2세. 금신 마고자. 마고자 끼고, 뚝배기도 마고자 끼고. 금신, 금신, 금신. 이거 끼고, 장갑은 다른 거 끼고 있죠. 그 다음에 신발 그러면. 장갑 좀 끼고 있는 게 저거. 끼고 있는 게 어디에 나와? 안 나와요, 제작 못하니까. 신발, 신발. 신발 끼고 있는 거 나오잖아요, 신발. 그거 말고. 벌레 옷은. 뭘 봐야 되나. 3세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그걸 끼고 있잖아요, 옆에. 방어 올라가는 거. 이거 운철 경쟁이 낫지 않아? 벌레 옷 벌레. 벌레 봐봐요, 벌레. 단약 사용 시, 몽치 올라가는 거. 어차피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방어 놓고 보면 이게 맞는 거 같아. 저거 단약 먹지도 않는데. 이거? 그거 운철보다는. 이거 변신 둔갓. 이거 지른다. 기록 소모하지 않는다. 좋다. 중독도 저항되고. 네. 부정 지능. 됐지? 승급. 승급 되나 확인해보고. 재료가 없네. 맞죠? 체색 구름천이 없어서 못 올려. 이제 바로 만나는 거야? 아니요.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다고? 잠봅에 지금 고객 1시간 뺏겨가지고 멀었어. 전부 수렴. 가요, 가요. 전장. 쭉 선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화관 관문. 독전장군. 걔 언제 나오는 거야? 한참 남았다니까는. 30분 걸릴 줄 알았는데 형이 잠 못 잡는데 1시간 걸렸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햄버거 시켰어? 네. 그냥 가요. 저런거 먹는 시간이 아까워요. 오른쪽 라인 한번 갔다오시죠. 문으로 가야되면. 여기 템이랑 좌선이랑 있거든요. 싹 긁고 왼쪽하고.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진짜. 상잔줄. 위에 폴령 주는 몸일걸요. 백목지님. 아 피하는거 싸대기 마렵네. 미친자식. 뭐야. 형 아까 분신으로 갭해서 그렇지. 존나 빼네. 분신으로. 이거예요. 숨도 못 쉬잖아요 그냥. 녹아버리네. 그러니까요. MBC 있을거에요. 안녕하신가. 됐다. 됐다. 좌선 저기 있네요. 보이죠. 같이 만다. 한 대씩 톡톡. 바로 이거지.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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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얘네 지겹다. 진짜 지겨워. 흔들어졌다 아우씨 아이 징그러워 아주 그냥 여기 애들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냐 형 근데 차지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더 어렵게 잡고 있을 거야 지금 차지는 이제 1대 1일 때 그냥 쓰는 거고 아 지겨워 지겨워 피가 X도 안 차긴 한다 근데 됐어 가자 이제 상자는 안 드시나 이거 먹으려고 잡았는데 이거 개무시하세요 아 나 공포게임도 해야되는데 개무시를 하시라고 형이 지금 시간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여기 무시하면 되는데 피 드시고 피 드시고 저 갑박 그냥 무시해요 갑박 개새끼들 존나 뛰어요 여기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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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바로 저장받아요 보이죠 여기서 이제 오른쪽 가면 안 돼요 오른쪽 막고인데 저거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저거 잡으면 저걸 못해 히트를 못해요 독적대왕 가기 전에 두 마리를 잡아야 돼요 버섯 버섯 누나랑 무기 조심하시고 버섯 누나랑 그냥 막보부터 잡아버리고 막보를 잡으면 히트를 못해요 근데 형 기왓을 쓰면 잠뻑을 쓰시는데 기왓을 왜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저거 은신 쓰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죽기 아까 그 영혼 호랑영혼 네 야 가자 어디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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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던 길로 왔던 길로 왔던 길로 왔던 길로 쭉 직진 박아요 여기 직진? 네 쭉 직진 쭉 직진 저 여기 문 하나 보이죠 꺼져 헤헤헤헤 도망갈 거야 이거 저 없었으면 플레이 타임 두 배는 늘었을 거 지금 30시간인데 더 줄었지 오히려 더 늘었죠 더 줄었지 오히려 그리고 하느거 보면은 한숨만 나와요 진짜로 그리고 약간 가슴에 응어리진 것 같이 약간 답답하고 뭔가 조금 입에서 험한 말 나오고 막 그래요 한번에 분명 무시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까먹었어요 금붕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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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리고 싶잖아 특성 좀 찍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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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에서 도료 여기서 법수로 올리라 그런데도 범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거? 범룩? 구름모양 구름모양 강렬 이거 치마타나 주구 어디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여기서 두 갈래길 나오거든요 올라가서 오른쪽 왼쪽이 한번 벗어나올거에요 어 내려가면 안돼 아 내려가도 돼요 왼쪽 아니 직진해요 직진 왼쪽 가면 안돼요 왼쪽이 저거다 들어가는데 직진해서 뭐 뽑으면 버섯이 여기 나올거거든요 절벽쪽에 있는거 뽑아야되요 얘네 괴물이에요 나 괴물 절벽쪽에 있는 버섯 뽑아야되요 히든? 그냥 보스에요 보스 우워 내방 열어볼래요 위치 보이거든요 얘도 열어봐봐요 전마가 보스다 전마를 뽑아라 이 새끼 보스야? 네 이 새끼 보스 안녕하세요 보스에요 안녕하신가 여기서 이거 써버리면은 다음 보스는 어디있나? 타고 정지 들어가는거에요 타고 존나 패는거에요 타고 못아버리죠 진짜 다 존나 패야죠 진짜 쓰니깐 피 찬다 피 찬다 아줌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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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찬다 피 찬다 그 맞아가지고 원거리가 피 찬다 정상식 약궁 강궁 강궁 한 번 더 이걸 좀 쓰세요 이게 공속이 빨라요 아 쟀던게 보스? 보스 맞죠 두목 두목 왔던게 그대로 돌이셔서 가다가 우회전이네 여기가 아니지 않나요? 우회전 가라 그랬잖아 너가 가다가 더 올라가야잖아 아까 두 갈래 길이였잖아요 어 여기 여기 우회전 여기? 네 이제 한 마리 더 잡고 독적대전 독적대왕이 있는 곳으로 가는거에요 이제 이제 독적대왕 잡으러 가는거야? 네 일단 이거 잡고 아 이거 또 있어? 저희가 팔 뜯은 놈 팔 뜯은 놈 도망갔잖아요 어 아 그놈이 여깄어? 아 이 새끼 오랜만이나 오랜만이네 네놈이 내 팔을 뜯었어 내 손을 잘라버리다니 내 손을 잘라버리다니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때 깔고 네 손을 베어야겠구나 음 정지술 바나덕답 분신은 무슨 얘 정도는 분신없이 잡을 수 있을거 아니에요 패턴 알잖아요 아 아 이렇게 못 맞출거면 차질하지는 마세요 내가 아까 정상계층 싸그랬잖아요 이게 훨씬 세 맞추면 강봉이도 세겠지만 독적대왕을 잡으면 거의 사망은 낫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곧상 재활이 남긴 했는데 나보다 오 와 존나 세네 물이 취약한가 보다 칼 또 뜯어졌다 이 느낌 포션 먹으면 만화 차야 포션 먹으면 척도 안 차네 근데 뭐 맞추면 의미는 없잖아 아 얘 짜증 씨바 새끼 빵빵 빠빵 빠빵 빵빵 빵 죽는다 아무런 폴빛키고 정진좀 찼어야지 지금 이야아아아아아잇 뿜 팔 다 뜯겼어요 없다 이제까지 아래 들어가면서 능천한다를 쓸모없는 손은 잘라주지 뭐야 3패 이즈? 2패 없던거 같은데 2패가 있어요 얘가? 2패 있네 제작 한번 해야겠다 근데 패턴을 모르는데 잠봄인줄 알아가지고 2패가 있었네 아 나 창조 썼을걸 그냥 아니 차징은 확실할때만 쓰는건데 무지성으로 계속 차징만 때리면은 그게 이런거 차징하고 일어날 때 딱 내리는거에요 또 차징 때리면은 또 맞게 흐흐흫흫 다시 하세요 얘네 차진만 안했으면 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1% 그냥 맞는 것도 아니고 플레이 타임 이렇게 늘릴거에요 계속 이러면 오늘 공포게임이 딜 외우셨죠? 다시 가세기까지 존나 멀어요 존나 머니까 직진함 존대요 자 봅시다 형님의 기억력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서 헐 멀쩡 출발 아 나 못 보겠다 1 PoC 입에서 허간말 나오니까 안 볼게요 왜이 어디갔는지 와 봐요 어디갔는데 진짜 궁금하라니까요 우리는 아까 직진하라 그랬는데 아 근데 아까 보스 만나는데 시청자분들도 얘기하잖아요 어디가냐고 지금 이상한 데로 가냐고 직진 아까 직진 했잖아요 여기서 반대로 가야지 우리 지금 직진 했잖아요 아까 거기서 그래 여기 가는 걸로 여기 가는 거야 여기 가는 거야 요! 올라가서 좌회전 두 발이 풀 좌회전 햄버거 안 먹어서 그런가 봐 지금 좌! 봐봐 금붕어라니까 방금 올라가서 좌회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옆에도 안 보고 그냥 약간 눈을 흘리면서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뭐지? 이 펜가 바로? 손 달려있어 아 그러네 1펜에 가만히 또 또 금붕어지래요 또 왜? 백목진이를 깔고 분심도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니까? 백목진이 까는 게 이게 하다가 정지된다니까 이 자식아 그러니까 미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 좀 가만히 있어 아이 씨X 날 짜증나게 하지 말고 짜증은 우리가 나는 거고요 시청자분들이랑 제가 짜증이 나고요 봐봐요 벚꽃받고 개패잖아요 그냥 봄날 개차 이 개패버리잖아요 그냥 봐봐요 죽었어요 벌써 아까 형 엄청 힘든게 저거 했는데 낙 아 아 아 피할라 그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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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스테트로 미우리워스테스 겐지가 함께한다 야리야리 쇼가 나이나 조커는 한장인 줄 알았는데 너라는 카드도 있었군 내 이름은 매크리 지금쯤 세계 어딘가에선 석양이 지고 있겠지 빈둥거리는건 영 적성이 안맞는데 박스있어요 박스있어요 한마디로 남편을 구해달라 이 말아니에요 제 남편을 구해주세요 저는 한남비천한 백년이지만 말 끝까지 놀아야 끝까지 똑같은 말할때다 독적대왕이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독적대왕을 잡아서 제 남편을 구해주세요 독을 뽑는다 한 번 더 똑같은 말할때까지 대독에 용이한 낙조가 뭐있다 됐다 똑같은 말할때까지 비싼게 될거냐고 함부로 쳐들어갔다가 경을친데 뭐했다가 경을친다고? 함부로 쳐들어갔다가 경을친데 함부로 쳐들어갔다가는 독적대왕에게 경을친다 오른쪽 오른쪽 잘가고있어 여기 레이브 좀 열받게 저장한번 하시고 여기 이낙보스가 복잡형이 아니라 행위를 건널수하는 존나큰 보스에 넣어 흑을 마군인가 그게 보스고 그쪽대왕은 따까리에요 주어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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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 풀령있는 나무네요 저런건 이제 풀타지 먹여주세요 엉덩이에서 몰래 도와죽죠 맞으면 어디를 보는거죠? 어디를 보는거죠? 거기는 제 잔상인데요 예 거기죠 뿡 넘어진다 랄프다 랄프 랄프다 랄프다 랄프잖아 오른쪽에 저거 있을걸요 좋아 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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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고, 깔고, 그리고 분신 소환하고 폐라고 그랬네. 구석에 정풍주 써가지고 몰아넣고, 그리고 정지수로 딜타임 걸고. 폐면 끝난다는데. 올라가면 독적이에요. 형이 ㅈ 됐어 이제. 아니 왜 ㅈ 됐는데 내가. 내가 왜 ㅈ 됐는지 말을 해줘야지. 쭈발 놈아. 점마가 독적대왕이야. 어이 어이. 와 술 마시는 거. 아 그래? 술통 깨야 돼? 비실비실한 네놈 꼴을 보니 내 갈고리도 못 맞으면 죽을 것 같군. 그래도 이승에 있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럼 네놈의 술병을 내가 다 깨줄게. 이! 네놈이 감히! 내 이름은 독적대왕 이 털복숭이놈이 그냥 보내렸더만 끝까지 난처하게 만들다. 스스로 제 죽을 자리를 찾아가다니. 왜? 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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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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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했어 어 존나 미친새끼 어 존나 패거리고 어디 잘 깎으면 될 것 같은데 잘 깎아야 돼요 히도 밖에 볼까요 오 많이 꺼네 깎으면 금방 하겠네 반피 벌써 300개 미션이요 예 그 도전 미션으로 버려주세요 아니 쒔 됐어요 이제 우리는 피지컬러야 돼요 차질을 왜 하시는 거예요 강적 앞에 왜 왜 왜 왜 왜? 예? 예? 빌드 잘 깎아봐요 분신으로 잘 캘 수 있는 빌드 잘 깎아봐요 빌드 잘 깎아봐요 아니 아까 정지술 제대로 못 썼어 정지술 먼저 썼잖아 분신들이 펼 때 써야되는데 내가 돌아왔다 왜 안가요? 아니 이리로 와야지 아니 분신들이 저기 있는데 왜 이리로 와요 분신이 메인인데 아니 이게 맞냐고 지금 영상을 보시던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니 한방에 죽여버리더만 이거 왜 이상한걸 나한테 하라고 시켜 원래 내가 너한테 보내줬던 영상 훨씬 더 빨리 하는거더만 이거잖아요 이게 더 빠른건데 뭔소리 하시는거지 아니 한큐에 잡는다고 이거를 아니 봐 영상 야야야야 봐 영상 봐요 왜 본인 손가락을 탓해야지 빌드를 탓하는거에요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마지막ik 동생 그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 내가 봤던 영상에서 여기서 안 때리던데 저 끝까지 밀어버리던데 제가 시범 한 번 보여드릴게요 줘보세요 어 시범을 한 번 보여 봐봐 그러면 너의 시범이 얼마나 여기 화면에 해줄게 보자 보자 이거 빌드를 어떻게 깔고 뭐라고 빌드를 어떻게 짜는 걸 여기서 독적대환 어떻게 하라고 깔아요 깔아 깔고 그 다음에 깔고 부르고 여기다가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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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진하잖아요 네? 아니 어디가 뭐해? 뭐해? 총풍주 에이 일로 가면 안돼 안되면서 들어갔다 지랄말아 근데 어떻게 잡았냐 이건 이놈 X때인거에요 잔비 깎았네 20년인데요 잔비 깎았대요 뭘 보여준거야 이 분신 이 이 이 이 이 지랄을 한다 지랄을 잘하는척 겁나게 했죠? 통화에 잡았어요 아니야 복지수로 통화에 잡았어요 아니야 쓰레기필도 안쓴 때 osse 지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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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약한거같이 존나 쎄는데 이렇게 두사람이 아 뭔데 이게 아 포션을 안먹었다 아 그러네 이거 피지코로 잡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잡지 절대라는게 어딨나요? 물약을 뭘 빨아야돼? 엘비 엘비 감사합니다 200개 엘비 엘비 물약 몇개? 엘비 엘비 아 일단 밥먹고 하자 우리 일단 미션이 들어왔는데요 한시간 한 30분 컷 200개 이거 밥먹고 할게요 밥부터 먹자 응 접시를 하나 갖다 올릴게요 응 접시를 하나 갖다 올릴게요 응 응 햄버거 햄버거 3개에요 3개 케찹을 왜 안주어 케찹을 안주는데 눅눅해졌어 같죠? 응 응 너무 맛있어요 따뜻한 샤워 이쁘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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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뭐 조그만거 없어 조그만컵? 부담 안되는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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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자 우육탕 컵라면 크흠흠 느끼함을 잡아줄 시원한 우유 탕 흥흥 으흥 흥ㅎㅎ 햄버거를 먹었으니 느끼함을 잡아줄 시원한 우육 탕 탕 탕 탕 우육 우육 탕 탕 우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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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탕 탕 탕 탕 탕 탕 vou육 А 동영상이나 보고 있을까? 그거 그 저 공약 무슨 물약을 빨아야 되던데 보니까 한 방에 잡는 미친 사람이 있더라고 물약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한 번만 빠는 거예요 20초 동안 공약 증가 아니에요 그 뭐였지 이름이? 독적? 독적 대왕 게임 조각 모음 검색인 거야 여기죠 봐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꼈나? 호리병 안 꼈 거 같은데 호리병도 안 꼈네 호리병이 공략 봐봐 너가 제대로 공략도 안 알려주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요건 안 꼈네 됐어요 된 거야? 꼈고 다섯 역신 호리병 다섯 역신 호리병 다섯 역신 호리병 다섯 역신 호리병으로도 묘선이 더 좋아요 짝 봐요 처음엔 백목진인 먼저 깔아주고 바로 가서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분실술 써서 기다려줍니다 무조건 굴진에 오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미리 기왓을 쓴 다음에 포션이 먹었어요? 안쪽으로 이뤄집니다 포션이 먹었어요 고생이 모탈이죠 바로 이쪽으로 조금 때리다 청지술로 이럴하이 벌어지고 이렇게 때리면 아 뭔 딜이 저렇게 쎄? 포션 먹었잖아 표시 느낌 오죠?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자 이제 조작들이랑 마무리했으면 끝 스탠스랑 장비 같은 거 더 찍으면 잠깐만 얘 그리고 얼굴 가면도 다른 거 쓰고 있는데? 돼지 가면? 봐봐 완전 다르잖아 돼지 가면만 다르죠 무긴 똑같잖아요 악셉 똑같고 이거는 그리고 돼지감염 그리고 돼지감염 찍을 필요한 정풍주와 백목진인 풀밤 그리고 돼지감염과 뿌리병은 다 상용 돼지감염만 끼면 되네 그냥 돼지감염 과하니까 있잖아 돼지감염 없어 방울이 엄청 내려가는데 술을 마신 후 일정기간 공격이 증가한다 포션 공증효과 그래서 엄청 센거였는데 쏘옥 갔나 물약 좀 만들어 놔라 뭔 물약을 만들어요? 물약 없잖아 아니 그냥 형이 뭐 그 엘비 누르면 먹는 호리병이 물약인데 아니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뭐 버프물약 먹은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엘비 아니 이 효과를 읽어봐야 아아아아아 오케이 쏘옥 갔나 우육탕 맛있겠다 탕 탕 우육 우육 탕 탕 우육 우육 탕 탕 우육 탕 짜증나 킹받아 꼴받지 선배 우육 탕 사주세요 그래 그럼 탕으로도 같이 그럼 제가 선배의 맘에 탕 탕 우육 우육 탕 탕 우육 우육 탕 탕 우육 우육 탕 육 우잠 데ghan 극 으으으으하 아 왜 께 안익어 어허요 왤케 안익어 하루종일 기다려야 돼 너무 오래 걸리네 삐약삐약 병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타당타당 사냥꾼 푸딩 푸딩님 고맙습니다 만두 계랄 탕탕 우육 우육 탕탕 우육 우육 탕탕 우육 탕 존나 근본 없죠? 푸딩님 고맙습니다 푸딩님 감사합니다 오늘 푸딩님이 추천해준 공포게임까지 다 해드릴게요 오륙탕 오륙탕 진짜 오랜만이다 음 스우윙 오륙탕 오륙탕 삐 마리 잡으면 막 보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볍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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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쓰읍... 아아... 으흐흐 크흐흐흐흑 아우 잘 먹었다 흐흐흐흐 젤리 세개 세개네 그리고 에사비 소다 하나 여기 있지 않나요? 어 다 먹었어 왓? 이거 바이타민 먹어야 되는데 어 비타민도 오 마이 파킹 흠 쓰읍... 어... 으흥흥 하읽...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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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박차 쓰읍... 2분의 2분에서 먹으니까 뭐하는 거야 1분, 2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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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어 와... 아버지... 나도 그렇게 드세요 키키쿤의 미친 타피에나니요 좋았어 좋았어 자 딱 설명해드릴게요 어 옥목지님 깔고 분신 쓰고 기화술 쓰고 기화술 쓰고 포션 빨고 정풍주 쓰고 백목지님 깔고 분신 뒤쪽이 깔고 분신하고 분신 깔고 기화술 쓰고 기화술 쓰고 기화술 쓰고 포션 빨고 포션 빨고 포션 빨고 정지술 쓰고 정풍주 쓰고 포션 나왔어요 포션 빨고 또 포션팔도 구명 올라가야, 포션팔도 왓 조합한 인기야 독적대왕 쉽게 가버렸쥬 독적대왕 쉽게 가버렸쥬 500개 미션 잘 먹을게요 200개 500개 미션 기모 띠띠구리 뱅뱅입니다 30분컷? 무슨 30분컷 실버와 사기차사 다가버리셨네요 500개? 맛있떠요 200개도? 맛있떠요? 500개? 헤헤 다 먹었다, 아우 달다 달어 맛있떠 미친빌드다 미친빌드 팩트야 가서 상자 드시고 재 그거 해야지 재분배 스킬 재분배 다른 보스들도 이렇게 안 잡을거에요? 다른 보스들도 이렇게 안 잡을거에요? 다른 보스들도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다 이걸로 계속 잡을거 같은데 너무 사귄데 그러니까 좀 많이 사귀긴 하다 쉽게 먹었어 근데 이거를 해야 내가 이렇게 해야 오늘 공포게임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해줘야돼 5막은 이걸로 안 가지나요? 아 몇마리 잡아야 돼 이제? 너 안잡아 이제 4마리 산길로 올라가지 에사비 어 에사비 쏘다 어? 저여자 아니구나 무시에요 무시 올라가라니까 시추섬 말고 다른거에요? 다른 공포게임있어 그거 해야돼 뛰어내리죠 여기서 뛰어? 어디로? 여기로? 어디 가시는거에요 지금? 아니요 길치죠? 흐헤헭흠 흐흐흐흐흐흐흑 흑 포션 빨아 spokesperson 오오 배월마군인가요? 맞고 맞고 3툰 이게 1시간인데? 아니 이 맨 맞고 배월마군 3툰? 아직 멀었어요 그전에 한 마리 어.. 가빠에요각빠 아까 독적.. 오오오이 장갑이랑 세트죠 어어.. 맘들어버려요 차경은 좀 아니지 왜 2셋인데 장갑은 인벤에서봐요 독적끼면 되자나 아니 인벤에서 봐라 인벤에서봐 독적 tare주도 깨버리면 되자나 인벤에서 뭐라고 말쓰고 들었어요 다르다니까요 저거랑 흑수장갑 네 이거잖아요 이러면 세트 옵션이 다르니까 어차피 뚝배기도 못 끼고 저거 돼지 뚝배기 낄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구나 아 그대로 이것도 빌드에요 수통도 그러면 아 이대로 하긴 졸라 세니까 나는 아까 그거 자체가 말도 안되게 세던데 포션 빨려는 뚝배기 효과랑 술 효과랑 같이 이중으로 들어가는거에요 그래서 그 그 분신으로 데미지가 눈맞어요 지금 왼쪽이 퀘스트 왼쪽이 퀘스트 네놈은 누구인가 이렇게 외진 곳에서 오랜만에 낯선 얼굴을 보는군 거사야 자네는 얼굴이 누렇고 머리 움푹 파였군 비실비실한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아하니 설마 거사도 벌레독에 걸린건가 이 굴짝 이 골짜기에 벌레가 있는데 금랑의 알을 생식하면 도력이 크게 상승한다 일단 일단 금량 유충이 부하되면 남긴다네 내 사형 사제들은 모두 그 말을 믿지 않고 도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이기만 하면 닥치는대로 금랑의 알을 먹어댔지 지금은 아마 구할 방법이 없을거야 거사 혹시 괜찮다면 내가 대신 그들을 이제 그만 눈감게 해줄 수 없겠나 난 차마 동문에 손을 댈 수가 없네 캐스터거든요 새알 그들의 시신 안에 아직 성한 새알이 있을지도 몰라 가는 김에 찾아줄 수 있겠나 해결할 방법을 내가 연구해주도록 하지 돌아다니면서 노란색깔 옷 입은 애들 있잖아요 응 걔네 죽여서 금랑 유충을 먹어야 되거든요 먹을때까지 뺑뺑이 돌아야 돼 저 점마들 점마들 잡아서 먹어야 돼 확률이에요 어떻게 나오나요? 응 안나와 나오면 여기 떠요 오른쪽에 금방 유충의 악을 먹을때까지 계속 금방 유충의 악을 먹을때까지 잠옷잡아야 돼 금방 나가야겠는데 아까 RPG게임에서 많이 하던 딱 그 짓이잖아 금방 나가야겠는데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ㄷ자로 가야 돼 위로 위로 방금 길었잖아요 여기서 좌회전해봐요 좌회전하면 좀 목이 있어요 무석탱이 저기 있죠 왠지 얘한테 나올 것 같다 왠지 얘한테 나올 것 같다 왠지 얘한테 나올 것 같다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자기는 뒤집지나고 좌회전 정갈꼬리가 달려있네 좌회전해 이런건 또 놓칠 수 없지 야 우리 풀스 팔아라 얼마에요 그냥 지금 시세 시세 팔고 플스 그거 주문 넣자 플스 프로 거의 다 깼어요 플셋이 뭐 120 얼마라 거던데 응 GTA 6 데뷔용으로 사야지 나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연기됐다고 그러던데 카더랑가 연기 안됐어 26년 봄으로 연기됐다고 아니야 내년에 내년 가을에 나와요 내가 락스타 대주주인데 그럼 소식이 가장 나한테 빨리 들어오겠지 생각을 해봐 락스타는 형 모른다는데요 락스타 나 알아 인마 락스타 게임즈에서 형 고소한다는데 아쿠 박쿠 어디가요 우리 맏형들도 가십니까 그럼 넌 저는 락스타 게임즈 할 말 없쥬? 생각 안나쥬? 멍청 하쥬? 게임을 좋아하는 플레이어입니다 흐하하하 흐흫 뭐 가리? 레데드이랑 GTA 시리즈가 있죠 레드데드 리뎀션 What are you doing? What the fuck are you doing? Where are I going? 여기 올라가면 안돼. 올라가 보스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보스관계 두군데 있네? 지금 잡는건 저 보스고 여기 마지막 보스 저걸 3탄에 잡으면 저거라는거 아니에요 미션 안준만이잖아 그거는 잡을 수는 차가지래. 아까 들리보니까 많이 올라가지 많이 올라가지 여기 오른쪽에서 몸 나오거든요 아까 운기조직 했으니깐 몹도 재생지 못할거 아니에요 맞죠? 아직도 안뜨네 근데 아니 곤충알은 언제 나온다는거 오오 맞아요? 이걸로 뽐뽀뽀뽀 저ילו 폴리 탈구 탈 Ans 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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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노란색 옷 입은 놈들을 계속 잡아야되는데 이쪽으로 가도 되겠지? 알았어요 개구리도 어차피 잡아야되는 애들 아냐? 어 우박 먹었어 우박 먹었어 개구리 아 좀 건들지마 피 드럽게 늦게 찬다 안 찬다 왔다 그래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물건을 생긴 것도 참 기괴하군 덕 안에 가져가서 잘 연구해 봐야겠어 아 아까 했던 약속 이렇게 만난 것도 일단 인연인데 한 번 더 도와주지 그래 니 머리를 쳐 사부님께 인정받으려 왔는데 하하하하 약속 그딴 건 없었다 하하하하 형 어떻게 하더라? 아 맞다 iyet accessory 오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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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있군. 좋아. 좋아. 이 몸이 탈변하여 순천한 첫재물로 더할 나이는 없는 적임자야. ㄹㅇ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업자득이 아니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곳에 갇혀있으니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게 분명하죠. 어려서부턴 바오나이라 난 참아. 우박을 얻었는데? 운기조식? 나는 축지. 축지수면 바로 가잖아요. 이제 최종보스야? 아니요. 하나 더 남았어?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중간 보스 한 마리 잡고 그럼 막보요. 중간 보스 한 마리 더 잡고 그다음 막보? 서막 별거 없구만. 감금에 뭐 또 생겼네? 구천 노을주? 막보는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독적 사기하셨으면 오늘 아침 8시까지 시작하십시오. 아니 방금 거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 가신다. 어 독적 사기친 거 아니야? 다 그것도 다 빌드야? 누구지? 어떤 녀석이지? 어떤 녀석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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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이야? 모르게онец. 놀 가. 놀 가. 놀 가. 놀 가. 또 좀 못붙여야되요 아멘 아 아 아 아 아 뭐 더 뭐 더 아 으 하늘이 붉은색으로 변해버렸어? 뭐야 이 페이지야? 어?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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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내게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아쉽 이걸 피하면 어떡하냐. 아 아 그렇지 어 이거 이 컷신을 계속 봐야 돼? 아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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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이 개 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아프다 오케이 일단 미션 실패 미션 실패 실패 300개 다시 창 쓸까 조금씩 쓰세요 얘한테 안 먹힐 것 같아 보니까 빠따로 창 써도 되고요 흠 흠 흠 흠 아 금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갑옷이랑 술도 바꿔야 돼요? 흠 오코 흠 오구방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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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라인만 타면 돼요 오른쪽, 왼쪽 라인은 쓰레기예요 아예 오른쪽, 오른쪽 빼버리고? 그건, 그건 찍어야죠 밑, 밑에 있는 라인은 휘저게 쓰레기면 휘저게 쓰는 거 아니에요 봉술 차지석도 살짝 부쩍하네 됐다 찍었다 찍고, 하나 더 찍어요 차지석, 차지석 그 밑에 있는 거 저거 차지석, 그 밑에 있는 거 이거? 그 위에 있는 거 이거? 아니 그건 찍지만 그건 쓰레기예요 그리고 저기 금기가서 법력을 올렸어요 왜 법력을 안 올렸어요 옆에 다 빼요 그거 그거 다 빼요 아 치명타 할래 나는 쓰고 싶어 그니까 치명타가, 금지수리 치명타인데 그 옆에 있는 그걸 빼라고요 이거 피해증가를 몇 개 빼고 법력에도 투자를 해야 돼요 금지수리 뭔지 아시죠? 금지수리 뭔지 아시죠? 세 개 빼고 세 개 넣어요 저기 네 법력에 딱 됐지? 네 야무지지? 뒤로 가시고 이제 근기도 바꿔야 돼요 뒤로 아 뭐 찍을 게 없네 이거 뒤로 가세요 포인트가 없어요 뒤로 가세요 위에 근기 알비 아까 바꾼 거 있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고 어 이걸 바꿔야 돼요 구르기부적으로 가야겠죠? 스윙 됐어요 이거 뭐야 이거 됐어요 변신 그 변신이잖아요 됐고 갑옷이랑 술 바꿨게요 인벤으로 인벤 갑옷 술 저거지 술 술 왼쪽 밑으로 대가리부터 장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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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세 더 끼워야겠네 그러면 신발을 장풍으로 끼우면 되겠다 그러면 어 장풍다 강화 한번 해야 되는데요 어 강화? 어 법력이 회복되는데요 그렇게 세 번 하면 좋다 이거 이거는? 그거는 그냥 엮이고 있으면 돼요 술을 바꿔요 술 장갑도 붙이고 있고 그냥 술이요 술 술 술은 밑에 있잖아요 밑에 그거 말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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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죠 이거 포션 기본 오리명 약사 약사 8번 됐어요 됐지? 네 됐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거지? 네 용기조식하고 금지술서인지 이거 신발 이거 강화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발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응 여기서 축지 타고 가버려요 여의주업자 맨 위에 있는 신발을 강화해 버리 신발 강화하고 그러고 잡아봐야겠다 네 뚝배기도 강화할 수 있으면 있으면 응 나 숏다리 좀 주라 예? 숏다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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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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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야 어서 내 장비를 강화해다오 완전 꼬들꼬들해졌네 딱 15초만 걸린대 너무하면 타버리더라구요 끼고있는거 밑에 이거 올릴 수 있네요 훈령은 이거 써도돼요 이게 범령 오르는거라서 범령 많이 오르네 왜 그거 켜와봐요 뭘 인베는 켜보라고 지금 치명타 31법 31에 134죠 그 다음에 운기조심 한번 때려봐봐요 금지돌 꺼졌을때 볼라고 일단 이동하면 꺼질거니까 알아서 축제에서 이동을 하자 자운산 동지 구름잠사 31법 24법 8법 밖에 안오르네 7법 밖에 안오르네 바꿔줘 봐봐요 폼백 폼백도 법력 법력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을거같아요 바꿔도 될거같은데 폼백이 없어 내려봐봐요 아니 그걸 내리당이 아니라 알스틱을 내리당 소리 방어 오는게 끝이나면요 에잇 에잇 근데 법력이 줄 잖아요 그래서 불능이가? 범력이 많으면 범력통이 높으면은 치명타 많이 오르거든요 아 그래서 형 쓰고싶은거 쓰면 될꺼같애 얼마나 방어력올리는 용질쓸지 응? 형이 끼고있는거에요 이거 법력오르잖아요 치명타 확률오른다 몇포오른데 껴봐봐요 육성말고 인벤해서봐야 돼 그래야 바뀌는거 효과를 알수있어 쥐? 잠깐만요 메뉴로여와봐요 65나 오른다고 지금? 형 끼고있는게 끼고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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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있는거요 그거 빡빡이로 바꿔봐봐요 아 15밖에 안오르네 이러면 다른거 끼는게 맞다 스탯보고 한번 체크해보세요 불능이 얼마나 혹시 떨어지나요? 법력 계속했네요 아 65나 떨어지는데 대신 치명타 2포오르고 치댐 4포오르고 어 공격력이 5오르네요 60은 좀 많이 큰데 이게 낫지않아? 끼고싶은거 끼세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을해도 불능? 끼고싶은거 껴요 불능을 만땅찍고 불능을 가지고가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그럼 불능을 한번 만땅찍어봐요 불능을 낀다음에 껴봐요 불능 안켰잖아요 지금 끼고 금지수 켜봐봐요 아까 31퍼였죠 33퍼 더 좋은거 같은데요 이게? 응 불능 올리자 불능 강화드리면 되겠다 윈 이러고 전부 한번 올려요 나가가지고 34퍼 1번밖에 안올라? 대신 공격력이 159 좋은데요? 이대로 트라이하면은 개같이 똑같아야겠다 개같이 똑같아야겠다 개같이 똑같아야겠다 좋다 힐 용이 불능 얘 무슨 효과있나? 방금 뭐했을때 반짝거리던데? 아이C 오케이 야 나 근데 봉 안바꿔치 봉 창으로 바꿔야 되는거 아니야? 빨라 아 칠로수 확률 높아서 2대도 좋아 보이긴 해요 솔직히 데미지보다 치과는 없잖아요 시리포도 올라가는데 아 시발 아트 남았고요 아 얘 좀 짜증난다 얘 아記 에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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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새끼 아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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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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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아 씨발 미친놈 아냐 쟤 아이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새끼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3차 나갔어요? 미친 미친 조류 새끼 털을 다 뽑아다가 잘근잘근 씹어먹을 거야 미친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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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월이가 따대기를 좀 잘 때려야 오 처음 보는 기믹인데 이거? 오 아 씨 씨발 새끼야 아 미친 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아 아 씨발 아 아 아니 초반에 잘 피했는데 미친 놈이 반피 깎이더니 또라이집하네 아 아 아 아 후 후 우리 배월이가 박치기를 잘 받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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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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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찍부터 담역교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자네가 찾았고. 어쩌면 이게 바로 인연? 이렇게 된 이상, 담래로 이 물건의 신통력을 돌려놓도록 하지. 오, 오케이. 왜? 왜 다들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지? 근데 금지술이라 못 쓰시잖아요. 금지술로 뚜껍 패는 게 되나? 저도 안 쓰고 금지술로 원투에 끼긴 했어요. 막보. 쉬워? 그냥 폐니, 거미랑 같이 패니까 편하던데요. 저트에. 거미들이 얼굴 잡아주고 해서. 사막 막보? 네. 어디로 가요? 하오. 요거 하세요. 오케이. 수바늘. 그래도 이거 수바늘 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정풍주는 피해 감면인데 수바늘은. 티명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얼마 올랐죠? 봐봐요. 2% 6. 좋잖아요. 와, 29%? 네. 피해감면 2% 보다는 수바늘이 많지. 요거 쓰세요, 요거. 핑! 하다가 막히면은. 하다가 안되면 그때 금지술. 버리. 버리는 테크로 갈게. 여기서 직진하는 막본데. 좌회전해서 히든 한마디 잡고 가야돼.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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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막 또 히든이 하나 있다네. 금지술 타시고. 나는 모든 걸 다 잡고 가기로 했으니까. 뭔 소리야? 오, 지. 오, 무서워. 어어, 아까 그거네? 어제였나 이거? 어제랑 오늘 이어지는. 음. 쯧. 뭐야? 나는 머리가 손이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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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조홍' 한데도 못 때렸어. 씨발. 효과양. Mother is aенер. 아이씨 이게 뭐야 얘? 왕령관인데요? 백토파스칼 킬 와 패턴 개 단순한데 이거를 다 맞으시죠? 헬카이 스토어 250 됐어 잡았어요 잡았다 왜? 잠깐만 목숨만을 살려줘라 이 고약한 원숭이 녀석아 몇번째 생인데 아직도 이렇게 인정바리가 없는 게냐 무모하게 사고를 쳐서 전정에 장사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본수도 모르는 계집애까지 데려오다니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반드시 저 계집애를 금단으로 잘 정련해 가지고 있을 터이니 다음 생에도 소란을 피울거면 잊지말고 전정에 와서 찾아가거라 하늘에 높은 사람인가 천개 음 고전 금단 올라간다 이제 맛보 파이팅 어디로? 여기로? 아니 죽게 쓰세요 그냥 와 와 어차피 한참 날 아침에 알려드릴게요 저 왕력만 육장에서 잡아야돼서 지금 운줄려요 음 나중에 육장에 잡는데 어쩐지 세더라 어? 저 거미인가보다 그지? 네놈이 사막 막보냐 사냥 살려주세요 너에게 계략을 가르쳐주고 또 법보를 주어 도와주었거늘 어찌 패배했느냐 실제로 만나게 되니 전 참아 죽이지 못하겠더이다 그러다 천명자가 당도했고 전 그 자를 당해내지 못했어요 동굴은 이미 그 원숭이놈에 의해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일개 원숭이놈이 참으로 무례하구나 넌 옛 상처도 채에 낫지 않았거늘 가여운 것 새로운 상처가 생겼으니 걱정말거라 내 대신 너를 대신에 혼내주겠다 그러나 내 물건은 아직도 내 몸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넌 비록 아무리 짜게도 쓸모가 없지만, 천명자를 이곳까지 유인할 수 있었으니 그나마 그것이 네 공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내가 너한테 빌려준 물건부터 해소해야겠군 아니 네가 우리께 빌려준 물건부터 해소해야겠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ads 으으으으으으 govern 언니 뭐해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하잖아 언니 어서 어린 년들이 어찌 내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이제 천명자에 남은 근기만 더 삼킨다면 난 더이상 곤륜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겠지 너의 복수는 내 당연히 해줄 것이다 평생 눈을 감거라 가자 드기지 언야들 같이 싸우자 미국에 죽을 수 있는 거 우리 여행을 맞춰줄게 방금 멀리 전에는 방송을 맞춰줄게 궁극적으로 우리 언니 아들 그만 때려 이 개새끼야 거미로 변신했을 땐 징그럽지만 인간일 땐 존나게 이쁘다구 아이새끼야 빨라 퍽 뱃 이 김 목 멈추냅 이 바로 혼자 잡혀야 해요 우와 뭐야 아 피하기 젊나 힘드네 오우쉣 오우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쉣 아니 샹 아쉣 와 히트박스가 좀 이상하긴 하다 존나 붙어야되나봐 가랭이 사이로 기어들어가가지고 곤봉으로 뒤지게 후들업 해야되나봐 개노무새끼 거미로 변신하기 전에 참 이쁜 아낙네들이었는데 말이야 언니들 이제 안나온다고? 헐 아쉽구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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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이쁘다. 똑같죠? 응. 흠.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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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씨 발 미친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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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오 뭐야 칼을 먹어? 뿔이 나오나?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 하아 와 한번만 더 해보고 안되면 바늘로 가자 조심 바늘 여기 일단은 맨 처음에 싸우던 놈 잡고 뭐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보스 잡은 다음에 그 다음 DLC가 그거 잡으러 간다던데? 옥황상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짓거리 한다 그 개 짓거리 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히힛 와 또? 개새끼야 또?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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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미친.. 야 이 미친새끼야 왜.. 와.. 그래야겠다 와.. 그니까 아니다 어려운 보스가 아니라지 코트야 왜요? 왜 불렀자 카톡 봐봐 카톡을 보라고요? 아이고 카톡을 왜 배워 카톡? 카톡이 장관이라는데요? 올라갈게요 아 뭐야 미친놈이 존나 좋아하겠다 내가 내가 코트를 놓고 재밌다 저런 비영신 없앤 그니까 아 어디서 아 아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 씨발 도망갔잖아 아 씨발 아 피했는데 왜 자꾸 안피해지는거야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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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이씨 짜증나는구만 아니 세팅을 하더라도 그 세팅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패턴을 외워야되나 아 빨리 끝내고 공포게임하자 아 빨리 끝내고 공포게임하자 아 빨리 끝내고 공포게임하자 그럴까 금지술 풀고 그냥 잡아버릴까 단을 써서 아 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아니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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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미친짓을 뭔가 미친짓을 엄청나게 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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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쉿..쉿쉿쉿쉿 쉿!! 뭐.. 아니..뭐야? 바늘 써야겠다 바늘 쓸 수 있지 않아? 금지수를 풀면? 맞지? 금지수를 중간에 풀어버리면 돼요 풀 수가 있나? 풀지 않나요? 무슨? 풀지는 못하지 않나? 이거 무슨? 못푸네 한번만 더 해보고 아니면은 그러면은 야.. 저 한방기술이.. 한방기술인가? 저거? 어떻게 해야 돼? 화해법이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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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존나 불합리해 이 씨발 병신게임 반 enorme 자... 음.. 여기, 하.. 이 씨발이 아 아 아 바꾸자 바꾸어 아 개새끼 씨발 아 더러운 새끼 아 개같은 새끼 바꾸려면 그냥 그 저기만 초기화해요 금지술만 초기화하면 되잖아요 음 금지술 말고 다른 거 써야지 뭐 정지술 쓰고 금지술템만 초기화하고 저거 하려면 사장에서 해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뒤졌다 넌 이제 스킬 바꾸고 가야죠 스킬 바꾸어야지 스킬 바꾸고 가야죠 스킬 바꾸고 가야죠 스킬 바꾸고 가야죠 스킬 바꾸고 가야죠 덤벼 스킬 바꾸고 가야죠 스킬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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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백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홈백 바꿔야 돼 빡빡이 아니면 전목지님? 백목지님? 백목지님 공중이 은근히 쏠쏠한 말이죠? 빡빡아재 그 만렙 찍어야 되는데 빡빡이 만렙 찍고 갔어 아 백목지님이요? 빡빡이 빡빡이 만렙 찍고 빡빡이 끼시죠 아 얘 잠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아 아 아 아 마 에 저 두가지야 음 으 으 네 권신도 있고, 잔털도 있습니다 아아아 씨발 잔털 잔털 씹혔어 아 개새끼 이 개새꼬아 이건 아예 안마... 아 그러네? 왜? 으우호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 써야돼? 칼 먹고? 언제 언제? 썼는데? 됐다 됐다 됐다. 오 때려준나? 개패! 아 이 씨발! 에이! 이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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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아멘 와 젖같은 미친새끼네 이거 아니 잔털 한 번을 못 써봤어 이새끼 안되겠다 이번판에 얘 껍데기 벗길게 내장 다 빼가지고 말려가지고 전갈.. 전갈 말려가지고 전갈 꼬치에 먹을게 개새끼 얼어라 샤발 맞았쥬? 아프쥬? 인사 한 번 해드릴게요 아이구 씨발 연병한다 연병해 연병해 오질 않네 온다 온다 이번엔 옳지 약간 옳지 스페인 뱀 옳지 아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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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굴 파야지 또 그렇지 아 이거 잘 패야돼 나와라 아 앗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뭔 지랄라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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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래 3페이지 가자 아 미친새끼야 아 미친새끼네 이거 개 또라이 같은새끼 아 미친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ㅆㅆ 아ㅏㅆㅆㅆ 그만해ㅆㅆㅆㅆㅆㅆㅆㅆㅆㅆㅆ 그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미친새끼 아... 어머니! 엄마! 엄마! 네 명이 다해서 이제 더이상 니네들을 돌봐줄 수 없구나 저기 제천대성 오공에게 모두 시집을 가도록 하여라 일부 다처제를 이루도록 하여라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두 분이서 한번 합방하시고 나서 저희를 낳으셨으니 뭐... 그쪽에 자식이 맞긴 하지만 너무... 좆같이 생겨서 저희 아버지로 인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1룩 지렛 이랜 montre 伊 frames 3 3 사막 클리어 아 애니가 또 나오네 이제 음악 음악 남순외후 남은 두개의 막을 사라진 정도 됩니다 일어나셨어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이리와 몰라요 남자가 저팔개야 남자가 저팔개야 조심해 절 잡아주셨군요 잠깐 저 여자가 할머니 둘이 젊었을 때 영민 som의 좌우 저 여자가 윤크림 흥믹 흥믹 내 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내가 돼지로 변해버린 거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음랭 저희는 욕이지만 사랑했어요 연출 미쳤다 진짜 올해 고티는 무조건 오공이야 미쳤다 정말 솔직히 말해도 돼? 이 작품 하나로 대한민국 올타임 다 찌바른 것 같아 모든 게임 배그도 솔직히 작품성으로 보면 이거 짱 아니야? 오공? 이제 동아시아 넘버원 게임 제작사는 일본과 아직까지 일본이야 일본이 그동안 그래도 파이널 판타지라든지 기깔나는 작품들 많이 만들었지 일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한국 한국도 솔직히 간당간당해 대만이라든지 이런데서 엄청 잘 치고 올라와가지고 미쳤다 진짜 중국의 이 서유기 IP로 이런 미친 말도 안 되는 정말 스토리가 또 유튜브로 따로 찾아봤더니 찾아보니까 미쳤더만 스토리가 박색은 다 했어요 보니까 어 원래는 그냥 저기 저팔기가 저 거미 요괴들 성추행하는게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인으로 이렇게 스마시키잖아요 아 너무 재밌었다 자 일단 사막은 이게 또 엔딩을 봤구요 이제 5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5막은 다음주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끝 끝 자 이제 우리 공포 게임 하자 여기서 뭐하라 끝 끝